кстати 아이 훌륭한 초장근! 휴! 겨울 따뜻했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생라면 놓고 스트레스만 풀어야겠어. 라면. 아, 뭐야? 여기다 매운 거 밖에 없어. 매워, 안 매워서 어딨어. 찾았다! 안 매운 라면. 야! 뭐하냐? 깜짝 놀랐잖아! 라면 부셔먹을 거잖아. 왜? 진짜. 하나 멀맥히고 있잖아. 정말. 라면 부셔먹을 거 같아. 야, 라면은 무조건 매워야 되는 거야. 나는 신라면. 라면은 딱 반듯하게 4조각으로 쪼개서. 뭐하냐? 라면 부시잖아. 안 보이냐? 그게 부셔먹는 거냐? 잘라먹는 거지? 라비사. 라비사. 따라하지마. 야, 따라하지마. 라면은 자고로 박살을 내서 먹어야 되는 거야. 뭐야, 그냥 믹서기에 갈아먹지 그러냐? 라면이 불쌍하기도 처음이네. 스프를 뜯어서 밤만 뿌릿뿌릿. 밤만 넣어야 돼, 스프는. 왜 오늘 스프를 밤만 넣어? 단어는 짜고 매워. 이 라면에 고소함을 느낄 수가 없어. 얘가, 얘가 뭘 모르네. 자고로 생라면은 이 스프 맛에 먹는 거야. 몽땅 투어. 몽땅 투어. 몽땅. 저는 남자 댁과 어은 mental 다리, 서로 라면 더 몇 시간 tunnel. 구조함과 짭짤이 좋아. 네. ни eleven를 높은 토마다시. 맥자매자. 스트레스에 나아! 조명이э cage difficile. 근데 손가락은 왜 그러냐? 가재냐? 손가락에 다 부추면 더럽잖아. 야, 그게 더 가럭하다. 근데 왜 이렇게 매워? 순환만 맞아? 어? 맞는데? 헐, 그게 매워? 맵지리도 저런 맵지리가 없네. 아, 안 되겠어. 어? 나도 이제 슬슬 매워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멈출 수가 없어. 하아, 매워. 어떡하지? 어떡해? 왜 못 멈춰? 아, 이게 마지막. 안녕. 이게 이번이 진짜 마지막. 아, 맛있는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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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지막. 아니야. 아니야. 정말, 진짜, 리얼. 마지막. 아니야. 아니야. 정말, 리얼. 완전. 끝. 아, 이제 제대로 집어지지도 않네. 아, 중독성. 아, 중독성. 아, 중독성. 아, 중독성. 어! 뭐야? 얘 나 아직도 먹네? 야, 저 어떡해? 어이, 어이. 괜찮아? 남은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겠다. 마늘 끓여먹는 겸. 마늘 끓여먹는 겸. 마늘 끓여먹는 겸.